영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새 변이종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남아공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국가는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에,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입니다. 영국은 이와 함께 이들 6개국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보았, 뱅포멸, 이 세골이 다필, 뱅폼터, 에스와티니 등의 파오 cast은 조금 있음이 되게 높은 것입니다.